예수님은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습니다. 모세의 율법이 불완전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정말 인간 이하의 삶을 사는 최악 상태였기 때문에 그들을 적어도 인간 수준으로, 사람 수준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려고 주신 율법이었기 때문에 하늘의 율법은 아니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그렇게 불완전하게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뭐함을 인하므더라? 완악함을 인하여 그렇게 해 주셨다. 이제 완전케 하신 얘기는 그 정도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율법을 이루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면 이것도 참 좋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때는 에집토로부터 해방이 돼서 나가면서 3개월째 될 때 이스라엘 자손이 에급당에서 나올 때부터 제 3월, 3개월째로 들어갔다. 그럴 때 이제 신해산에 도달하게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줍니다. 그때 이제 여러 율법, 600 몇십 가지의 율법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면 그 모세가 다 그것을 기록을 합니다. 아시겠죠? 기록을 하고 그 600 몇십 가지의 모든 율법을 딱 요약해서 돌판을 두 개 만들어서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십계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하나님의 손수,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글을 먼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추레극기 24장을 보면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모든 율례나 율례나 율법이나 다 같은 말입니다. 율례를 백성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모든 율법을 기록해서 책을 만들었는데 그 책을 뭐라고 불러요? 언약서라고 부릅니다. 율법은 언약이다. 그러면 여러분 그 십계명, 우리가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십계명이 기록된 그 두 돌판을 무슨 돌판이라고 해야 돼요? 계명 돌판이라고 해야죠.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조금 전에 보셨는데 모세가 책에 기록한 모든 율법을 만들고 책을 만들고 그 책이 무슨 책이더라? 언약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율법은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이구나.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모르면 여러분은 이 율법이라는 것을 또는 십계명이라는 것을 절대로 올바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아! 그러니까 모든 율법들이 다 뭐구나? 이것은 언약이구나. 언약이란 말은 약속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언약서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신명기로 들어가면 구장에서 구장 구절로 가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이란 말입니다. 돌판에 기록된 것은 십계명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히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십계명을 언약의 돌판들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1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두 돌판, 그 돌판은 두 개거든요. 내가 주셨으니 그 판의 글은 하나님이 진히 하나님의 손으로, 진수로 기록하신 것이오. 너희 종의 날이 여호와께서 산 위에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다. 모든 말씀을 돌판에 여약했다. 사십주야가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모세는 이 십계명을 자꾸 뭐라고 해요? 언약의 두 돌판이라고 해요.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그래서 이 얘기는 담게 하고 하여튼 여기에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히 당신의 손으로 두 돌판에 쓰신 십계명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십계명이 기록된 그 두 돌판을 지성소에 보관합니다. 그런데 그 두 돌판을 보관하는 괴를 만들어라. 그 괴를 무슨 괴라고 부르게? 언약괴라고 부릅니다. 그 괴를 저도 옛날에는 맨날 법괴라고 불렀습니다. 왜? 십계명은 율법이니까 그 율법을 요약해서 요약한 그 두 돌판 그러니까 법괴가 맞죠. 성경은 법괴라는 말을 안 씁니다. 여러분 이게 참 놀랍습니다. 저도 아주 아주 그냥 경악했어요. 저는 맨날 법괴라고 배웠고 그리고 법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성경에는 괴라는 말은 가끔 나와요. 그냥 괴. 그 괴를 영어로는 ark라고 부릅니다. ark라는 말은 은약괴를 표시하는 말이고 그 괴라는 말, ark라는 말이 혼자 나오거나 아니면 다 뭐예요? The Ark of Covenant. Covenant는 언약이에요. 법괴라면 The Ark of Law. Law는 법이니까. 그런데 그런 말은 성경이 없어요. 그래도 어쩌다가 우리 사람들이 그냥 법괴라고 부르게 됐는지 여러분 법이라는 말과 언약이라는 말은 이것은 정말 참 다른 말인데 법은 주로 명령입니다. 그 명령의 내용은 뭐예요? 이런 짓 하지 말라 하면 죽을 줄 알아. 이게 법입니다. 이런 죄를 지으면 나는 너희를 죽일 것이다. 이게 모세율법을 보면 대충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법을 지키던 사람이에요? 이런 명령법을 지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법을 어기면 죽여! 이런 거 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십계명을 비롯해서 모든 모세율법은 알고 보니까 뭐예요? 언약이에요. 같은 율법을 나누고 한쪽에서는 명령, 한쪽에서는 약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참 놀라운 얘기인데 참 성경은 여러분 깨닫고 또 새롭게 깨닫고 참 저도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하면서 올해 지금 80이 다 돼 가는데도 또 새로운 깨닫고 새로운 깨닫고 새로운 깨닫고 로마스 8장을 가보면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율법을 두고 두 종류의 율법으로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저 법은 어느 나라 법이에요? 하늘나라 법이에요. 그 부분은 성령, 보혜사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무슨 법을 줘요? 사랑의 법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어떤 법이에요? 네가 이런 죄를 지으면 죽을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는 자기는 무슨 법을 지켰다? 죄와 사망의 법을 지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이단이야 너희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이단이야. 그러므로 너희는 모세의 율법을 어겼으니 뭐예요? 돌로 맞아 죽어라. 그것이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모세의 율법을 명령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명령에 불복종하면 어떻게? 죽는다.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이 죄다.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사도 바울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깨달았습니다.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은 누구 안에 있는 법이다? 예수 안에 있는 법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법은 생명의 사망의 법이고 모세를 통하여 주신 법은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죄를 지으면 죽인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고 있었다. 그러다가 예수 안에 있는 자기가 2단으로 보고 있던 그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하늘나라의 천국의 법, 사랑의 법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그것은 성령이 임해서 주시는 법이더라.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율법은 무엇이다? 은약이다. 약속이다. 이 말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저는 안식일 교회에 있을 때 제가 참 선지자라고 생각했던 분이 글을 썼는데 그 교육이라는 책, 제가 참 좋아했던 책이에요. 그 교육 책, 페이지수도 아직도 외우고 있어요. 126페이지에 보면 그분이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하나의 약속이다. 제가 그걸 딱 보고 하나님의 명령은 약속이다. 그 글을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실 분이 아니야. 왜?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면요 하나님 명령을 인간은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와서 그 죽은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한테 명령합니다. 뭐라고 명령해요? 나사로야 나오느라. 나사로가 어떻게 나와요? 누가 첫째 나오려면 나사로가 어떻게 돼야 돼요? 살아내야 돼요. 살아내야 돼요. 나사로가 무슨 재주로 지가 살아날 재주 있어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느라 라는 말은 그거는 명령일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나사로야 내가 너를 살려 주러 왔다. 나는 너를 살리겠다. 네가 살았으면 나와라.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나사로야 나오느라 그러면서 나사로를 살려서 나사로가 걸어 나오도록 했다. 그것은 명령이 아니라 뭐예요?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명령 제 1호가 뭐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일 첫 번째 명령이 뭐예요? 빛이 있으랍니다. 빛이 있으랍니다. 그럼 빛은 누가 있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혼자밖에 못해. 그래서 빛이 있으랍니다. 그 말은 나는 지금부터 이 어두운 땅에 빛이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에 대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가 누구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에게 약속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맹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맹세하신 언약 이렇게 나옵니다. 아시겠죠? 멋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이 약속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갑자기 하나님이 어떻게 안 무서워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쓰신 그 책에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하나의 약속이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모세율법에 하나님이 명령이 많습니다. 그렇죠? 살인하지 말지니라 라고 명령이었다. 탐내지 말라 라고 명령이었다. 그 명령은 약속이야. 좀 이해하기 힘들죠? 여러 명령이 있지만 각각 다르게 보이는 모든 명령들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의 약속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글을 읽고 이분이야말로 성령을 받아서 이 글을 쓰신 선지자임에 분명하다. 그렇게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많은 교회에 다니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진짜로 선지자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어떻게? 그게 다 하나의 약속입니다. 그럼 하나의 약속이 무엇이냐? 뭐의 약속이? 여러분 어저께 배웠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세와 선지자는 어느 때까지라? 율법과 선지자는 침례, 세례, 요한의 때까지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세율법과 모든 선지서 속에 있는 명령들은 다 뭐예요? 약속이다. 그런데 어느 때까지 약속한 것이다? 나 예수가 와서 너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겠다는 하나의 약속이다. 그런데 그 후에 제가 아주 실망한 것은 그분이 그렇게 써놓고서는 하나님의 모든 율법이 은약이라는 말을 안해. 명령을 지키라고 해요. 자꾸 그래서 이분은 말은 이렇게 해 놓고 그래서 제가 아주 혼란한 시간을 가졌어요. 아주 고민이 가졌어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다 약속이다. 왜요? 하나님은 부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명령하신다고 할 때는 명령하는 목적은 명령의 목적은 뭐예요? 부리는 겁니다. 부리는 겁니다. 부리는 거예요. 즉 명령은 부린다는 말, 요즘 한국말, 쉬운 말로 하면 갑질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신 하나님은 갑질하는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명령하는 하나님은 섬김을 받으려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너희들 나를 잘 섬겨. 이렇게 이렇게 섬겨. 이렇게 이렇게 잘 섬겨. 안 섬기면 뭐예요? 벌받을 줄 알아.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들로부터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왔다. 그래서 자기는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행동으로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누가 씻어줘요? 예수님이 씻어줘요. 나는 너희를 이렇게 섬기고 싶은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안 하면 혼날 줄 알아. 이게 아니다. 이것이죠. 그래서 모세율법은 쉽게 명령으로 주신 것 같지만 그것은 결국은 약속이다. 하나의 약속이다. 하나의 약속은 누구 때까지? 지금 내 세례요한의 때까지고 왜 세례요한의 때까지야? 세례요한과 함께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때까지 유효한 것이지. 그렇죠? 박수 좋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모든 모세율법과 선지서는 하나님이 그 아들 기름 부은 자, 구원자 그 아들을 구원자로 보내시겠다는 약속이다. 모든 율법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것을 쉽게 여러분께 설명하기 위하여 어떤 사람이 고아원, 고아들을 도우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인데 어느 고아원에 갔더니 참 마음에 드는 어린 소년이 있었어요. 그 분이 알아보니까 연고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그 신사가 그 소년을 보고 너는 내 아들이 되라 라고 했어요. 그 소년은 무슨 재주로 이 신사의 아들이 되는지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 신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내 아들이 되라.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것은 명령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알아서 양자로 너를 내 아들이 되게 하겠다는 약속이지.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명령형 약속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 되라. 그래서 너는 의사가 되고 목사가 되라. 그래서 너는 뉴스타트를 해라. 그러면 꼬마가 뭘 알아요? 자기가 무슨 재주로 이 고백을 가? 이 신사가 다 어떻게 다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을 무슨 형으로 해? 명령형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꼭 여러분 마음에 담아 두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모든 명령 율법의 명령들은 명령형 약속이다. 그 명령의 한 가지 모든 명령들이 모든 명령들이 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이 세상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나타내 보여준 것이다. 이래야 하나님이 좋아지는가 아시겠죠? 제가 그 당시 그 글을 읽고 이 분 정말 정말 하나님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 비전물들에게 약속을 하셔야지 우리가 무슨 죄주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단 말이냐?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 라는 명령을 나는 잘 지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죠. 왜? 살인해 본 사람들이 여러분도 잘 지키고 있잖아. 왜? 살인해 봤어요? 안 했잖아. 그래서 살인 안 했으면 나는 십계명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난 잘 지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예수님이 나중에 와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너희들은 살인하지 말라는 개명을 사실 지킬 수 없어. 왜 지킬 수 없어요? 너희들이 너희들을 욕하고 모욕하고 해를 끼친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야. 지킬 수 있어? 있어요? 없어요? 뭐 지켜?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지니라 라는 명령은 너희 원수도 미워하고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증오심과 분노 그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이야. 살인하지 말라는 약속이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도 예수님을 보내고 그래서 너희 죄를 다 미워한 죄를 다 사하고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결국은 너희들은 그런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이다. 저도 이 성경을 사랑으로 잘 해석한다고 자신도 생각하고 그랬는데 시간이 가면서 성경을 조금씩 깊이 깨달아 갈수록 아직도 깨달아야 될 것이 참 많이 남은 것 같다는 생각을 요즘 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더 깊이 깨달아서 여러분들에게 특히 암환자들에게 파킨손도 이런 놀라운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은 사랑을 나눌수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될 수 있는 효과가 더 나는 것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가르치려면 빨리 죽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강의 말씀드린 대로 일부 맨 마지막 강의가 뭐였어요? 잠수 이런 하나님의 성경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깊이 깨달을수록 노란색 물질 기억납니까? 노란색 물질은 뭐를 생산하는 물질이더라? 텔러미아 에허 텔러미아를 생산해서 떨어져 나간 텔러미아를 다시 붙여줘요. 그러면 장수고 장수하는 거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으면 장수한다는 말이 성경에 나와요. 그것은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실제로 장수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계속 뭐하시고? 도와주시고 궁극적으로 죄로부터 구원해서 하늘의 법 온수도 살아갈 수 있는 법 무조건적 사랑의 법 은혜의 법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이다라는 약속입니다. 모든 모세의 위법이 그래서 그 모세의 십계명을 보관하는 그 계를 온약계라고 부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서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서 이런 새로운 인간으로 만들어 새로운 피자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라면 하나님의 모든 율법은 뭐예요? 결국 그것이 사랑이다 그렇죠? 모세의 율법과 구약 천지자는 결국 사랑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은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났다 그래서 영생은 무엇이냐? 영생이 뭡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말씀이 딱 아구가 딱 들어갔는 아시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명령, 율법이 약속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 하나님이 약속을 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약속을 지켜야지 지켜서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모세의 율법이나 모든 명령 속에 있는 약속을 지키는 것은 어떻게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실제로 자기 아들을 인간으로 이 세상에 보내야지 그래서 보냈어 안 보냈어? 보냈어 그래서 우리 죄인들이 우리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대신 죽게 해서 우리들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했어요 안 했어요? 약속 지켜서 안 지켜서? 십자가에서 지켰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 모든 죄인들에게 하신 구원의 약속을 지키러 왔다 그래서 구원을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은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너희 죄인들 대신 죽게 했어 너희들을 이 죽음으로부터 구원해서 부활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이었다 그 약속을 약속을 지킨 것을 오랫동안 하나님이 못 지켰어 아시겠죠? 그러다가 드디어 여러분 하나님 예수를 보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속 지켰어 안 지켰어? 약속을 지킨 것은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약속 지키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약속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러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핵도 떨어지지 않으며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이루려고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드디어 이렇게 되어있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패하러 온 것이 아니다. 봐라! 이거 안 패한다. 그 다음에 1.1핵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한다. 봐라! 율법은 끝까지 간다. 그것이 약속인 줄 몰랐어. 혼약인 줄 몰랐어. 그것은 불완전한 건지를 몰랐어. 기분은 어떠소? 이야! 이 기분 아닙니까? 그럼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아! 내가 이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은 결국 모세의 율법을 무엇으로 본 법이에요? 명령어로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하기만 하면 뭐요? 죽을 줘서! 라는 그 명령의 율법을 명령으로 본 그렇죠? 명령으로 본 율법에서 해방됐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깨달으니까? 아! 모세의 모든 율법이 뭐라는 걸 깨달으니까? 언약이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언약인 것을 깨달으니까 내가 죄와 내가 그토록 철저히 잘 지키던 죄와 사망의 법 죄의 힘은 죽는다! 하나님이 첨벌을 내릴 것이다! 라는 그런 율법을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왔다. 그저야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명령의 약속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사로를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느라 라고 명령하시는데 그것은 살리겠다는 약속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 신사가 고아원에 찾아가서 그 고아를 보고 너는 내 아들이 되라 라고 한 것은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내 아들로 양자로 삼겠다 라는 약속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약속이라는 말은 율법 자체가 사랑이라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율법 자체가 이런 눈으로 성경을 봐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무엇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율법이 명령이면 알아서 껴 말 안 들으면 죽을 줄 알아? 그건 사랑 아니야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율법을 명령으로 보면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 안 들으면 율법 안 지키면 죽을 줄 알아? 그것이 무슨 사랑이냐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랑 아닌 율법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단 모세를 통해 주신 이유는 그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이었기 때문이었다? 원악한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완전한 율법을 주실 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예수를 보내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의 약속이다 라는 것을 굉장히 큰 발견인 것처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안 그래요. 아니라 벌써 우리가 성경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 성경은 두 권의 책으로 되어 있어. 한 권은 부의 약 또 한 권은 신약 그 성경은 둘 다 약이야 약 그 약자가 무슨 약자야? 약속의 학자입니다 여러분. 박수! 약속의 학자에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옛날부터 신학자들은 이것이 성경은 구의학도 약속이다. 구의학의 약속은 언제까지 약속이에요? 세례 요한의 때까지. 즉, 세례 요한의 때까지란 말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약속이었다. 그 다음에 신약은 무슨 약속이에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약의 약속을 새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옛언약이라고 부릅니다. 모세의 율법을 옛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새언약은 뭐에요? 새언약은 예수님이 무엇을 약속하는 거에요? 새언약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 한마디 속에 모든 계명이 다 들어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 하늘의 계명, 하늘의 법. 그런데 우리가 그게 명령이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인간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상구 박사는 예수를 참 잘,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그랬어도 요즘 텔레비 보면 미워들 죽겠어요. 그 정치인들이 미워들 죽겠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이고, 좀 안 미워. 내가 이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 안 돼요. 그러나 저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성령께서 결국은 미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즉 살인하지 않는 사람으로. 내가 그 사람들을 미워하면 내 유전자를 누가 끄고 있는 거예요? 내가 끄고 있는 거지. 내가 나를 죽이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암환자들은 뉴스 보지 마세요. 정말 누가 죽었다고 해서 또 무슨 테이프가 발견이 됐어? 방송을 하느냐? 생각할수록 뭐예요? 그것만 봐도 이상구는 아직도 사랑할수요? 예수님이 죄인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상구야 너도 그 사람들을 사랑해라. 저는 두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 약속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것을 저는 믿는다. 첫 번째 약속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옛 언약 지켰어요. 예수가 와서 실제로 죽었어요. 그래서 구원하셨어요. 이제 새 언약. 새 언약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떻게 돼요? 모든 죽은 사람이 다 부활해서 새 몸을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해요. 이 몸 안이에요. 완전히 다른 몸. 그래서 이 몸은 흙으로 만든 유괴몸이에요. 아시겠죠? 부활할 때는 이 유괴몸으로 부활하지 않습니다. 무슨 몸으로? 영의 몸으로. 이 흙의 몸은 죽어요. 죽는 몸이에요. 영의 몸이라야 안 죽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몸 이대로 가지고 부활하려면 저는 별로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영의 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은 육의 몸이에요. 이것은 썩어질 몸이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한 몸은 썩지 않을 몸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진 이 몸은 죽을 몸이지만 우리가 부활했을 때 가진 그 영의 몸은 죽지 않을 몸입니다. 죽지 않을 몸이라야 영생을 하죠. 죽을 몸 가지고는 영생을 못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예수님이 이것은 새언약이다. 새언약을 또 뭐라고 불러요? 다른 말로 세계명. 내가 너희에게 세계명을 주노니 꽃같은 것입니다. 너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웃이 어떻게 내 몸처럼 사랑이 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꼭 할 수 있는 이상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무슨 몸으로 다시 부활시켰어? 영의 몸으로. 그래서 영의 사람. 우리 모두는 지금 현재 이 몸은 흙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육의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딱 얘기합니다. 육의 사람을 부시크이코스라고 부르고 영의 사람을 누마티쿠스라고 부르고 요즘 아주 있어요. 옛날부터 다 있던 말인데 그게 안 보였어요. 이때까지. 그래서 이렇게 놀랍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이 새 계명이나 새언약이나 다 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계명은 언약이다. 그렇게 정리를 다 하세요. 계명을 명령이라고 보고 이 계명을 지키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생각 자체가 틀렸어. 그것은 이 명령을 내가 복종하면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라는 말밖에 안 돼.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 건데? 조건 없이 받는 건데.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야만 우리가 마음의 부담이 없어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을 반드시 자기 목숨을 긁어라도 지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재림 하실 때는 그 새언약, 새로운 약속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 역시 하나님은 새언약도 지키셨구나.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되면 옛 약속, 옛 언약은 그 모세의 율법이 옛 언약입니다. 그렇죠? 옛 언약은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어요. 하나님이 지켰고 그리고 이루셨습니다. 완전케 하셨어요? 안 했어요? 완전케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첫 번째 언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첫 번째. 그럼 우리가 새언약은 뭐예요? 두 번째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첫 번째 언약, 명령어로서의 율법을 사도 바울은 호린도 후서 3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옛날에는 사도 바울 자신도 옛 언약,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는 언약의 일꾼이었는데 이제는 옛 언약이 새롭게 됐어요. 그렇죠? 새 언약!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나는 너를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 새로운 피조물 만들어 주겠다는 그 새 언약을 가르치는 일꾼되기에 그렇으니 이 새 언약의 일꾼, 우리는 지금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십자가에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지금부터 어떻게? 새 언약을 기대하시라. 그것을 기대하시고 그것에 희망을 걸고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가시라 이 말이야.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 모세의 율법 폐했대. 그럼 가늠해도 되겠네. 그런 사람이 될 리가 없어요. 왜? 구원을 받는 것은 보호해서 성령이 와서 그 십자가의 구원을 받게 하는데 그래서 내 안에 그때부터는 성령이 내 속에 그어지는데 내 몸은 성령이 그하시는 성전인데 이제 또 바람 폐해도 되겠네? 아무거나 처먹어도 되겠네?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이 폐했다. 모세의 율법이 완전케 되었다는 말을 이렇게 올바로 이해를 못하면 보통 교회에서 율법 웃기지 마라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율법 폐기론자가 되어버려. 이제는 그 율법이 반드시 있어야 될 필요가 없는 사람. 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성령이 함께 계시며 이제 법 없어도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랑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에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면 그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성령 없이 성경을 글자 그대로 사도 바울이 쓴 글자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을 폐하셨다. 아 율법 필요 없네. 그럼 우리 담배도 피고 술도 먹자. 이렇게 되면 그래서 율법 폐기론자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율법 완성론자들이 되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율법 폐했다고 그러면 막사로 된단 말입니까? 이렇게 나오면 그 사람은 뭐를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성령을 받지 못하자. 성령을 못 받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율법이 없으면. 즉 사람이 착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착하다? 율법을 있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율법이 없다면 사람은 결국 지 맘대로 안 착해도 오케이. 율법에만 의존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착하지 말라고 해도 뭐예요? 착하고 싶어. 하나님이 따라오지 말라고 해도 뭐예요? 따라다니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내가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됐으면 됐지. 율법은 폐했다. 지금 계신 교회에서는 많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구원이 완성되었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취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강의를 여러분께 해드리는 이유는 자꾸 이 암호 환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뭔가 벌을 준 것 같아요. 내가 또 믿음이 좋아야 예수를 잘 믿어야 낫게 해 주시는 거 아닌가? 나는 죄가 많다. 내가 이 정도 가지고 과연 하나님이 낫게 해 주실까? 이런 철저히 우리는 조건적인 세뇌 때문에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율법에 나타난 모든 명령은 그것은 명령이 아니라 약속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밖에는 없다. 어떻게 저인들을 구원하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을 받아서 그러시고 그러셨구나.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나를 믿는 그 믿음. 그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 진짜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오면 우리 같은 사람은 천국에 데리고 가신다고 그렇게 믿었다고 그래서 예수를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 문둥병자,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저주해서 문둥병자 만들고 중풍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은 아무 조건 없이 회개하라는 말을 안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조건 없이 고쳐버려요. 그럴 때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구나.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메시아일 수가 없어. 메시아는 오면 뭐라고 해야 되는데 율법을 더 잘 지켜야 된다고 그러지 그렇게 가르쳐야지. 그래서 여러분 어떤 장님이 있었어. 장님 그래서 있는데 아 예수님이 문둥병자 문둥병자, 중풍병자는 다 천벌 중에 최악의 천벌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됐어. 그런 녀석들은 죄가 많으니까 당연하지 뭐. 온 사회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소경이 됐다. 장님이 됐다. 외장님이 됐다. 죄가 많아서 하여튼 하나님은 천벌을 내리는 하나님이지. 그런데 소문이 들려. 예수라는 그 천벌 목수가 중풍병자도 고치셨고 문둥병자도 고치셨다. 그럴 때 그래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런 불쌍한 사람들을 병으로부터 어떻게 구원하시는 분이지. 그렇다면 지금 기름 부은 자, 메시야 구원자를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그러는데 지금 중풍병자, 문둥병 환자를 아무 조건도 없이 고치시는 그냥 무엇으로 고치시는 사랑으로 고치시는 저분 같은 분이야말로 하나님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지금 자기 같은 소경들이 천국 갈 수 있어? 없어? 불가능? 자기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오직 한 길은 하나님이 누구 같은 분이라야만 돼? 저 예수 같은 분이라면 나도 희망 있어. 그래서 이 소경이 지금 예수가 지나간다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때 이 소경이 바디메오라는 소경이에요. 뭐라고 소리를 쳐요? 다윗의 자손이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여! 그는 로마 군대를 어떻게? 극격파하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러 오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증오와 분노와 이런 사망의 죄로부터 해방시키러 오시는 분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소경된 자는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소경이 다윗의 자손이여! 그래서 예수님이 데리고 오라고 무엇을 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보고 싶습니다. 자! 봐라! 눈이 터지는 거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눈을 뜨게 해 줬는데 막 살까요? 지금부터 술도 좀 먹고 막 살자.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예수의 제자가 되고 싶겠죠? 그렇죠.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자꾸 조건적으로 생각해요. 율법이 있어야만. 그리고 말한대로 벌줘야만. 착하게 살지. 그것은 그런 생각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생각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도여완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뉴스타트 배워보니까 맞아요.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만이 변질되었던, 죄로 변질되었던 유전자를 어떻게 해요? 회복시키고 꺼진 유전자를 켜주고 지휘하지 않습니까? 사랑만이 율법으로는 지휘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모세율법보다 더 좋은 하늘의 법, 완전한 법, 그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야. 그 법으로, 그 사랑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속 시원하죠? 그렇죠? 하나님, 정말 불완전했던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인하여 그렇게 사랑의 법, 천국의 법을 주시고 싶었어도 주실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 불완전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불완전한 율법 그거를 완전한 율법이라고 착각을 하고 그 불완전한 율법에만 매달렸습니다. 참 이것을 보신 사랑의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셨습니까? 정말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그 완전한 율법, 그 사랑, 성령의 생명의 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유대인들은 그 불완전한 모세율법만을 불을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도 그랬습니다. 정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완전히 자유쾌한 그 갈라디아 교회도 또다시 모세율법을 들고 들어와서 이거는 지켜야 된다. 이거는 지켜야 된다. 라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 속에 그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우리가 점점 우리들의 유전자들이 새롭게 치유되며 정말 하늘의 완전한 영적인 몸을 가지고 부활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우리는 예수님의 새 언약을 믿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희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가면서 정말 우리가 앓고 있는 이 질병들도 그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으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치유되고자 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